도대체 뭐해? 뭐케 저런 놈들한테 지는 건데 맨날 왜 이런 애들만 잡히는데 진짜 기분 지질이도 없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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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니야 걔가 무슨 글 차이 응 아니야 못하는 기분 차이 응 아니야 그냥 니 실력 차이야 아 나 진짜 개업을 해 내가 왜 져야 해 난 잘했는데 물팀에 사람이 있어 아우 핑계로 응 아니야 걔가 무슨 글 차이 응 아니야 못하는 기분 차이 응 아니야 그냥 니 실력 차이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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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